우리 지금 뭐 따러 갔지? 따러 갔어요 피큰 그리스 나는 다 많이 따서 바로 그냥 따먹었어 this is so amazing first time 다구 따라와 아 아 자 얹었네요 얹었네요 어? 여기다 쟤가 잡아야지 자 자 거기다 가봐 자 그렇지 와 얹었네요 알았어 너무 이안아 이제 내가 갑자기 아 귀여워 좋은 포도가 있는지 한번 보셨어 우와 여기 봐봐 이 포도 열매가 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 가지가 여기서부터 이 포도 열매가 맥칠 수 있도록 쫄깍 맛있는 걸 주는 거야 그래? 어 그래 맞아 이거를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돼 맛있지? 맛있지? 어? 이거 맛있지? 여기 여기 나오는 거야 아빠가 여기 아빠가 여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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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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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는 там 여기 아 잡아봐 네! 알겠어 우리 리멘 넘었어 어머나 남겨주자 엄마 팔이 어머나 아들 팔이 어머나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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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